올라간다. 영업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1번, 42번 시작하겠습니다. If finding the whole truth, 전체 사실, 전체 사실은 about, 전체 사실에 명사 들어가죠. 선행사포함 관계되면서 what 들어갔어요. 주의하시고, what happened in the past 까지? 자, 파인딩이 주어예요. 사실상. finding the whole truth 가 주어로 잡아 동명사 is입니다. 전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인데, about,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과거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은 it's nearly, 거의 impossible 이 주어예요. 지금, 지금 토핑입니다. 자, 주제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자, 만약에 해석. 해석들이죠. 주어. 해석들인데, of the past 과거 해석들이 are constantly, 지속적으로 being changed. 진행형 수동템. 계속 바뀌어 지거나 혹은 revised 되어진다면 또 수동이죠. 수정 되어진다면. 자, then. 그러면, how can you make sense of? how can you make?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확정적. 자, statement. 언급. 어떻게 확정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을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뜻이죠. 자, about the 정치사 뒤에, what really happened in the past 까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에서도, the thing which. 무엇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과거에. 그러니까 계속, 기준 없이 바뀌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뜻이죠. 자, in other words, 빈칸. 자, 다른 말로 하면, 자, 역사적인 지식이 possible, 가능할까? 동사주어. 지금, 도치구조의 의문문. 자, 가능 안 하단 말이죠. 자, for several decades. 그럼, several, 수. 자, 수 decades. 10년 동안. 자, 그래서 기괄해져서 동안. 자, 프리모더니스트 하면은. 후기 근대주의자. 자, 후기 근대주의자들은. 자, 복수로 썼구요. 주어. 자, have harshly 하게 criticized 현재 완료로 썼죠. 자, 하면은 harshly. 격하게 비난. 자, 격하게 비난 해왔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narrative는. 말. 자, 말들을. 어떤 말이냐면. that historians. 역사학자들이 말해주는 것을. about the past. 과거에. 자, narrative. 언급이라고 할까요? 말. 말. 그래서 말인데, 역사적인 언급이죠.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아까. post-modernist에요. 후기 근대주의자들이 논쟁하기에. 말이란 것은. is. 주어. 자, ultimately 하게. 자, 이렇게 쓰겠죠. 수동으로. 궁극적으로 형성된. 자, 궁극적으로 형성되어지는데. by narrator. tell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 자,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 이 말하는 사람은. 또 단수단수단수동사에요. 가져오는데. 그나그네. 편견. 자, 편향된 의견을 가져와. 의아기에. 자, 그다음. exercises. 이렇게 끊으면 안되겠네요. 1번이 지금. 이렇게 썼고요. exercises가 2번으로 썼네요. 단수. 단수주의. 발휘. 자, 발휘 하는데. 발휘 아니고. 힘을. 오버린에서는. 이야기에 대하여. abouts의 뜻이에요. exercise over. 이렇게 썼어요.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and. 세번째 동사가. chooses. 선택하는데. 어떤 목소리가. to include가. 형성법이죠. 어떤 목소리를. 포함. 시킬지. 결정해. 이야기 속에.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to exclude고. 형성법으로 썼네요. 자, 그러면. 배제. 시킬지를. 결정한다. 이래서 우리가. 편향된 의견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후. 전체 종속조리입니다. 자. take for example. 명령문이죠. 예를 들어보자. 자. 대학교. 역사. 자. 교과서. 얘를. 예를 들어보자. 자. 많은 undergrace는. 대학생. 졸업하는겠죠. 자. 대학생들은. assume. 가정. 자. 가정하는데. 아유. 진짜 길어 이거. 짜증나게. 자. 욱스. 너무 많았네요. 자. 접속서를 썼고요. 텍스트북. 주어죠. they have been assigned for their United States World Civilization Survey course. 까지 이렇게 묶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대체 생략 됐고요. 어떤 교과서냐면은. 이 대학생들이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할당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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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ore 위해선. 미국이나. 세계문명의. 조사. 과정에 대해. 할당되어진. 할당되어진. 텍스트북은. 심플리. 단순히. 프로바이더 수집해 주고요. 프로바이더에 지금.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 텍스트북 단수. 제공해 주는데. 자. provide a with you에요. 자. a 목적격의 뎀은. 대학생들에게. 말. 자. 말을 주는데. of. 또 전시사 뒤에.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왔들어갔죠.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준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어떻게 해줘요. without realizing. 하면은. 깨닫는거 없이. 깨닫는거 없이. 알게되요. 자. 작가인데. of. that. 지시대무사죠. 자. 그. 책의 작가가. 자. have made 만들었다고. interpretive는. 해석적인. 선택을. 자. 해석적인이란 말에서. personal의 뜻이죠. 개인적인. 선택을 했다. 지. 해석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자. either a or b. a이든. 혹은 b이든 간에. 의식적. 이든. 혹은. 무의식적.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 in. 전치설 위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how. 위문사. they have chosen. 의주동이죠. 그들이 선택해왔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지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깨닫는거 없이. 배워왔단 말이에요. 누가. 대학생들이.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귀찮다. 으아.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네요. 자. authors는. 작가들. 다들 아니고. 작가. 자. 작가들은. have made. 만들어 왔어요. 현재 완료의 계속 종영법. 선택들을. about. how much. 의문사 한개. 자. to devote to. certain. historical actors. 그 다음. how. 또 의문사. the various pieces. 또 주어. over the past. 동사. are organized. pp. 1번. 그 다음. pp. 2번. 계속하네. 다음. where to. 행용사 영법. begin and end the story까지. 여기까지. 와. 길다. 하무장. 작가들은 만들어 왔다. 뭐를 선택을. about. 얼마나 많은 공간이. devote. 헌신. 되어질지. 특정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배우들의. 누구를 중점으로 나눌지. 역사적 인물을. 그 다음. 다양한. 조각. 조각. 과거의 사건들을. 자. R. 조직하고. 제시되어질지. 그 어디에. to begin. 시작하고. 또 다음. to 생략구조. 여기서는. where to begin. 1번에. 동사원형. 행용사용법. 그 다음. 동사원형. 2번. 끝낼지를. how they should로 바꿔 써도. 똑같죠. 여기서는. 이렇게 개인의 의견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의식이든 무의식적으로. 자. 결과적으로. 많은 포스트 모더니스트. 즉. 후기 근대학자. 와. 후기 근대학자들은. 제가 알기로 논쟁하는데. 그래서 복수주어죠. 자. that. no single narrative. 부정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주의한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떠한 하나의. 어떠한 하나의 말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에요. capable. 능력이 없다는거에요. 비농서지. 형상. of. 실제로 캡쳐링하는데. 과거를 포착. 과거를 포착할 수가 없다. 어떤 하나의 말도. 자. 왜냐하면은. it is always be. the product. 자. 이것은. 가죽으로 썼다고 보이시네요. 그것은 항상 be. 되는데. 더 프로덕트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진정으로 잡으셔도. 이때 강조구조로 똑같습니다. 자. 어떤 제품. of bias. and interpretive choices. 편견. 그리고. 해석적인 선택. 해석적인 선택의 작품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도 말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과거를 진실로 말해주는. 자. 그럼. 마지막. 갈 수 있나요. based on. 근거되어진이죠. 과검사에요. 종종 이 이야기는 근거되어지는데. those bias. 그러한 편견에. that. so that이랑 똑같죠. 그래서. narrators. 이. 말하는 사람을 가지고 오는데. 단수. to the story. 이야기에. that이. 관계대명사로 썼네요. 그래서. 자. 어떤 뜻이냐면. 저는 선택들인데. 가야되겠죠. 어떤 선택. 이. 말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이야기에요. 자. 말들은. will, does는 삽입절이구요. will, be. 종사관영. 영원히. contest. 우리 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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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란 뜻이죠. 원래. 그럼 대회란 뭐에요. 우리. 대회란 말은. 참가자. 1번. 2번. 참가자들의. 뭐에요. 콘테스트는 경연이다. 일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바뀌게 되는 말이에요. 더 좋은 학설에 의해서. 자. 그리고 실제 조언은. narrative들은. 복수동사죠. do not offer. 제공하지 못해. 우리에게. 자. 관점 목적어. 뭐를. any reliable 가이드가 직접 목적어. 그래서. 믿을만한. 가이드를 줄 수가 없다. to the 전체사리에도 명사 쓰니까. what happened. 선행사포함. 관계대명사 똑같죠. 무엇이 일어나는지. in the past. 과거에 대하여. 어. 그래서 과거는 뭐. 승리자의 역사다. 승리자 마음대로 쓰니까. 승리자들이. 역사한테 시키는 대로. 바뀔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영어로 하면. 자. 정답은. can subjectivity 하면. 주관성이요. 주관성이. can exclude에요. 배제되어질 수가 있을까. from 역사적인. narrative으로. 다 대답은. 이 사람의 주장은. 누구에요. 특히 누가. 그러면은. 근데. 아. 모더니스트. 근데. 후반이죠. 근데. 후기에. 사람들의 의하면은. 자.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 민감하죠. 민감하고. 누구가 기술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위클의 주제를. 백희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 기술의 객관성의 의문 제기.